계양구 보건소가 지역 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난 1월부터 전담 간호사 4명이 계양구 내 경로당 156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과 영양상태 점검 등 건강관리를 해왔습니다. 또 경로당 특색사업의 하나로 대표 경로당 8곳을 지정해 총 16차례에 걸쳐 건강 및 운동 강좌와 종이공예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. 구 보건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